왜? 영상통화해요? 영상통화해야지. 영상통화해야지. 이용하는 거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이 와이프. 여보 뭐해? 갑자기 다 영상이야. 보고 싶으니까. 응? 거절했어. 영상 거절. 여보. 여보 뭐해요? 응? 이래? 뭐 약간 말소리 좀. 혀가 좀 짧아졌다. 어? 여보. 여보 뭐해요? 아니 와이프가 왜 자꾸 영상통화를 요청하고 그러는데. 영상 오빠 보고 싶으니까. 잠깐만 켜봐. 아침에 봤는데. 뭐요? 왜 쑥스러워하는 거야? 왔다. 어 나오던데. 우와. 내가 연락한다한다해서 못했어요. 저번에 김장 때문에 오랜만이네요. 집에 놀러오세요. 막걸리 맨들었는데. 막걸리 맨들고 많아요. 예예. 중현이 오빠. 뭐 하세요? 뭐 하는 거 같이 보이냐 이봐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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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뭐예요? 중식인데 오늘 완전. 메뉴 테스트다. 메뉴 테스트하셔? 무슨 프로예요 그거? 간이 역. 간이 역. 찾아다니는 거예요. 간이 역에서 일손도 돕고 하는 거예요. 아 그래? 요새 여기 지금 없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거구나. 그렇지 그렇지. 아 좋은 일을 하는 거네. 대표님. 대표님. 네. 오늘 저 그. 소희연 씨. 집에 못 가는 데 어떻게. 자의. 못 가는 데 어떻게. 자의. 아니. 슬프다 슬프다. 내가 진짜. 소유진 씨. 가짜 소식끼리 해주세요. 아까. 집에 못 가는데 어떻게. 괜찮은 괜찮겠어요? 자고 온다고요? 예. 얘기 안 했어요. 아니 진짜로요? 얘기 안 했어요? 어. 그냥 나왔어.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. 궁금해. 야 유진아. 잠깐만 돌려봐. 미쳤어? 내가. 애들 어떡하라고. 어? 애들 다 데리고 자라고. 어 오빠가 원래 다 데리고 자잖아. 아 진짜 자고 온다고. 애기들이 잘 부탁해. 오빠. 오빠 여기 김재훈 오빠도 있어. 안녕하세요. 아니 왜 와이프에 배 안 져서 그래. 잘생긴 사람이. 하하하하하하하하 오랜만입니다 여기. 진짜 잘하는 거 오빠 좀. 아. 만남의 강남 한번 나오세요. 여기서 SBS 섬유하시고 어떻게. 하하하하. 돌목식당이나 만남의 강남지. 아 가졌어요. 하하하하하하. 야 이거. 다른 채널 얘기 좀 그만해요. 형 저 중요한 게 형님. ASMR로 채널 하나만 같이 파요. 아 웃기지 말고 너 와이프를 우리 와이프 잘 보호해. 그럼 맛있는 거 좀 많이 좀 해줘. 저 융승한 대접을 하겠습니다. 걱정 마십시오.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. 보내줄게. 네. 문자 할게요 형님. 알았어. 형 선생님 바꿔 드릴게요. 네. 여보 내리 갈게. 안녕. 사랑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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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 나 사랑해. 아니 안들이 여보라고. 아 뭐 이게 신호가 안 잡히지. 사랑해. 아니 신호가 안 잡히지. 사랑해. 안녕. 안녕. 사랑해. 어 그러게. 말도 안 했는데 여보 나랑 같은 아줌봤네. 안녕. 잘하고 와. 안녕. 와. 아 무슨 뭐 해도. 어리 빠지네. 목소리가 완전히 또 달라지면서. 야 아직도 신호가 있어. 아니 저러니까 못 나가게 하고 그러는 거야. 옆에 있게 하고. 애교가 장난 아니네. 그러면 선배님 연애는 얼마나 하셨던 거예요. 8개월이요. 아 진짜 빨리 마셨구나. 그럼 8개월 동안은 내내 만난 거예요 그럼? 그쵸 거의 하루도 안 빼놓고 만났는데. 근데 제가 그때 드라마를 두 개나 하고 있고 공연도 하고 있고 엄청 바빴을 때였어요. 그래갖고 드라마 촬영장에 계속 기다렸어요. 끝나. 이야. 촬영장에 이렇게 뒤에 이렇게 골목에. 야식 먹으러 가자고. 야 하루를. 그냥 매일 만나면. 네 알겠습니다. 이렇게 되면은 늘 같이 가야 되는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. 이 자전거. 주차장 리페인트인데. 아 자전거 주차장. 아 여기 페인트. 여기가 주말 되면은 그 내장산부터 해서 국립공원하고. 이 국립공원이 이게 1971년에 8번째로 국립공원 된 거예요. 여기가 내장산. 저 내장산 얼마 전에 친구들이랑 같이 등산했었거든요. 아 그래? 근데 어떻게 내장산까지 올 생각을 했어요. 아 그냥 이쪽이 저희 친정이에요. 저 바로 이 백양사 앞에 다 우리 이모집이고. 바로 앞에 걸어갈 수 있어요 다. 여기 친정이라고 여기가? 네. 지금 여기도 지금 백양사랑 온다고 하니까. 엄마가 지금 촬영 같이 오자고. 온 김에 이모네 줘서 자고 간다고. 막 이랬는데. 아니라고. 엄마는.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래도 안 늦었어. 이모님도 오라고 그러세요. 어? 내 커피 쏠 테니까. 아니 괜찮아. 백 대표 전화할 게 아니고 이모를 전화할 거예요. 왜 백 대표 전화한 거야 아까? 어?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다 했어. 응. 됐다. 요 그림도 그려야겠다 자전거. 그런 건 디테일하게. 붓으로? 응. 아 그림 잘 그리지? 아니요. 어디서 그림 잘 그린다고 그러는데? 아니 예고 나왔잖아. 저 연경이 형과. 아. 그렇지 연경이 형. 그러면. 그런 거. 나랑 합시다. 네네. 자. 내가 볼 때. 여기는 앞에가. 핸들 봐. 쭉. 여기 안장. 여기 이 프레임은. 굳이 따지면 뭐. 그냥 바퀴 정도만 일단. 아 그렇게. 아 나 진짜 갈래 지금. 어딜요. 나 아까. 저희 집이요? 나 초대받았잖아. 오세요. 막걸리가 진짜 많아요. 6개월 동안 하루를 빼놓고 막걸리를 만드는 거예요. 내가 막걸리 간비를 샀는데. 아 오세요. 평가해 주세요. 음악. 오세요. 고마워